에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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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렘하고 하드데미안 마기단 먹튀 배틀, 오늘도 2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킹신님 굿바이 그랬는데 집중 좀 할게요 혜조야 낙인사 또렘이 낙인... 미친세기야 또 나한테 하드 이 새끼 응 바로 옮겼어 이 쓰레기 일배충한 얼닭사 썼어 지금 어딨어 와 얼닭사 때문에 다 처먹었대 자 우리 또렘과 마기단 2주차 먹기 도전 실패했습니다 하뎀이 같이 가실 분 하뎀이 같이 가실 분 어떤 장난에도 멘탈 안 무너지실 거 같네 하뎀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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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뎀 하뎀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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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섀도어가 생존은 확실히 유리하네요 나로보다 훨씬 지닐라는 월요일이요 오늘 밤에 가요 풀어보자 또 나한테 풀지 저 인간 쓰레기 베일 쓸게요 잠깐x3 아 잠깐 아 진짜 저것 때문에 어딜 갈 수가 없네 아씨 나이스 아 사람이 죽었어 어떻게 아 아 개깝이 거의 다 옮겼는데 아 아 숨죽이고 옮겼는데 이게 길드원끼리 싸움을 하는건지 대체 아 아 진짜 되는일이 없다 되는일이 없어 나이스 낙인사 시켰습니다 또렘 낙인사 시켰어요 보스전이야 PK야 진짜 이거는 저희 길드만의 보스레이드입니다 하하하하 제발 또렘 6이다 살려 달래 도망가 도망가 나한테 하지마 나한테 나이스 또렘 낙인사 오늘 개 털릿이네요 이게 바로 권성징악 인과응복 역시 우리 조상님들은 틀린게 없습니다 나이스 제대로 옮겼습니다 또렘한테 두개받고 두갠가 세개받고 다시 되돌려줬어요 한방에 아 저거 내가 풀어야되는데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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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칼 아 아 까비 어딨어 아 나한테 풀지마 진짜 제발 살려줘 오케이 아 아 너무 웃긴 이게 동체시력이 좋아져요 이렇게 하다보면 오케이 둘이 둘이 난리났어 둘이 뭐야 아 또렘이 또 졌어요 또렘이 또 졌어 또렘이 또 졌어 나이스 내가 있다 아 패배를 모르는 사나이 신의 조 아 아 지금 낙인배틀 진적이 없어요 또렘 데카멧 또렘 데카멧 또렘 데카멧 아! 아! 졌어! 아! 개빡치네. 아! 그래도 2패 왔다. 나이스, 철비. 아! 둘 중 하나만 걸려라, 둘 중 하나만. 오케이, 오케이. 진수형이 걸렸다. 그렇지! 받고 옮기기. 아직, 아직, 쳐보시네요. 아, 아직 쳐보셔서 먼저 건 사람이, 동시에 했을 때는 먼저 건 사람이, 어? 뭐야? 아! 아! 아, 또렘. 또렘 초보시네요. 또렘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아,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또렘 왜 빠 계세요?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언제 했지? 이 지랄하고 있네. 아, 너무 웃기다. 아, 오늘 또렘 컨디션 난조다, 솔직히. 서로 비웃다가 졸대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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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야, 이제. 버프프리저가 없어요. 이제 진짜 죽으면 끝입니다, 저. 어, 뭐야. 이게. 세명이 엉켜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아, 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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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절개무적, 절개무적서, 절개무적서. 죽으면 안 돼. 절개무적, 절개무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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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돼. 절개무적, 절개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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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냐?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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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네 간단했습니다 아아 아 저 리저렉션 좀 제발 저 리저렉션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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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딸피 남았는데 데카이 오케이 바인드고 바인드고 나이스 아 나한테 풀지마 오케이 아 아 잠깐만 죽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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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다크사이트 빼 제발 죽이지마 아 나한테 보내지마 이럴때 또 오 어우 진짜 쓰레기 아니야 아싸 아아 옮겼다 개나이 아아 잠깐만 야 그냥 죽어 그냥 살아 데카일 데카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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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됐어 아아 엡솔렙스 스태프 결국에 승자는 나였다 헤헤헤헤 와 개웃기네 진짜로 수고하셨네요 여러분들 마리단 떴냐 과연 당신일까 이 지랄 저 일단 엡솔렙스 스태프 얻었습니다 아우 코지로 또렘 드릴게요 수고바위 네 아 알겠지